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떨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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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נря Strategia We are in the mainstrea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준비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lanz pu산 Payon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조만조만존소 또 이 모든 포트처럼 단장 없어, 붕커 절대 변함없는 철거 넌 만날 때 전하기만 보는 데 바쁜 척 덜어 잡지 않는 내 배가 좋은 거 같네 kazoo 엉켜버린다 온없는 내 삶을 새롭게 뱉다 거짓말은 난 보지 않는다 혼자 온 세상의 희망 혼자 온 세상의 희망 혼자 온 세상의 희망 혼자 온 세상의 희망 체크할게요 멈출 때가 좀 무서워서 앞으로 나오는 건 괜찮은데 멈출 때만 좀 더 천천히 멈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갔던 꽃마저SeNNNNNNNNNNNNNNH 너는 나의 희망 그냥 그 도대 그대선 내 바디가 please 두 분의 도롱이 지금 정도면 괜찮을란가? 더 찍고 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죠? 그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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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이 지치고 마지막으로요. 보수이 지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이 지치고. 보수이 지치고. 저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괜찮으신데요. 우리 아티스트는 고생을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찬양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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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 꽂으면 이렇게 살이 안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다치지 마시고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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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늘 제일 멋있어 다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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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 소리질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렇게 하고 기타를 그렇게 오래 쳤는데도 이런 이렇게 또 무대 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막 손도 떨리고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내 여러분들 부르시는 걸 듣고 오늘 너무 재밌는 공연이 되겠다 느꼈고 이 다음에 보여드릴 무대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불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목 좀 푸셨어요?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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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으로 eage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여러분 이거 봐 데이크로그가 이게 아 이래서 앞에서 잡으려고 했구나 이번에는 이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은 서울시티스케이프 첫번째 사진부터 한번 봐볼까요? 아무노래나 원래 있는 노래들 예전에 연습했던, 어릴때 기타 연습했던 노래들 이렇게 치고 있으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다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막 합주도 하고 그런 재밌는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지금은 안돼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화창이야! 화창이야!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거 3번 눌러주세요 3번 눌러주세요 3번 눌러주세요 그런 느낌? 근데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래는 없었어요 하나도 아무튼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재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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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ined layer Don't touch and I say the love Don't touch and I say the love Open traffic light Uncovered light 물 없는 내 사랑은 제일 높은 백합 꺾지 마면 난 오지 않는다 혼자 남겨진 세상에 너만 더 백합 몸을 더 구겨놓 소파 한구석에 가만히 혼자 감은 눈을 떠봤자 널 볼 수 없을 테니 기쁜 나랑으로 추락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날 잡아줘 바로 집에 가시기 전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호시 채리 채리 꿈과 함께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의 천연이었습니다 We are one 엑소 안녕 안녕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쌍얼템으로 스텝본들 것까지 감동입니다 기가 삽니다 14살 때부터 쳤다고 치면 20년 가까이 기타를 물론 중간중간에 오래 쉬었지만 그래도 20년 쳤으면 이 정도는 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기타를 잘 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흉내를 잘 내는 거죠 아닌가 잘 쳐야지 어제 너무 흥분이 되니까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 잘 못 친 거 같아 오늘 잘 쳐야 돼 오늘 성출인데 어머니가 오늘 잘 모르겠어 오늘 잘 모르겠어 네 저의 때로는 내 나랑 보결 중고 손과는 떠나주 내 본격을 또 이런 대로 를 같은 내 몸에 오는 그치보다 다른 법 내 나의 수준 벗겐을 해 침대만의 성격이 좀 내리게 잠이 견뎌에 붙일 뻔해 너의 주인공으로 흔들려 불안해 네 이렇게 부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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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르면서 저기 사 넌 너만 두껍도 아주 죄송하네 맑은 게 환해지고 머릿속에 어지럽던 마음이 가볍게 자연스럽게 비터지게 돼 흔들어가는 우리 모습 겸겸에 쌓여받는 수만을 깨주기 전 추억 그를 머릿속에 마련해 태어나주실 거나 그를 써내려가 아픈 시간을 다해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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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앵앤콜 오늘도 백호게인으로 워커벅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앵앤콜도 송출 나가네요? 네 나갑니다 네 아 사람 비슷할까? 뭐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백호게인 전 좋긴 합니다 백호게인 할게요 여러분 저는 감독님 말 들어야죠 백호게인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같이 크레이지 트레이닝인데요? 네? 어떤 거요? 그냥 한 번씩 해볼까요? 그래서 기타 치는 것만 한 번씩 해 볼게요 4번으로 한 번만 하십시오 이 정도만요? 하나도 되지 않을까요? 호록 나기 전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혁 화이팅! 전혁 사랑해! We are one! We are one! 전혁 화이팅! 어깨가 커져야 되는데 팔뚝만 커져 왜? 팔뚝 봐 하나 한탕 먹었어요? 엄마가 해줬어 진짜 약이다 이거 나 이거 원샷했어 어머니의 그 맛이 그럼 좀 몇 개 챙겨봐요 신고하게 몇 개가 있어? 몇 개 남았어 이제 못 먹은 사람들이 있어 화이팅! 알겠습니다 소음소리 아니다 소음소녀 LIKEL 그댄 너를 이사 깡려 그대의 소비를 전혁한 날 How can you tell me? 그대의 소비를 그대의 소비를 그대의 소비를 그대의 소비를 그대의 소비를 그대의 소비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열입니다. 오프닝 무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얼만큼 기다렸는지 또 얼만큼 좋았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또 누나 누나. 아, 목 아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노래를 잘하는 걸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목소리 커야겠죠?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년의 이모지 토크! 올해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 와 이거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리고 앨범 나왔을 때 그 카운트다운 라이브 했었잖아요 그때 딱 실물 보고 그때 많이 티는 안 냈지만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다음은 눈물 해보겠습니다 눈물 찬열의 눈물 버튼인 곡이 있다면 밤냥갱이요 와 저도 밤냥갱만 들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눈에서도 물이 나고 이마에서도 막 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밤냥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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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리단 밤냥갱이 밤냥갱이 웃음 그댈 이 ными 는 이 엘리 라인 olt이로 알egt 이 엘리 라인 olt이로 알捧 가지고 한 Bu위란 미uan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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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외국어씨기엔 가면 나 미사 조금 몰라 우달같은 거리가 안해 우리가 조금 몰라 저게 내 소지 없는 내니 가끔 가만히 보내줘 메시지 다름과 멘택스 식돈으로 받은 거나 틀러리는 속기댄 데스 이 노래는 환불이 끊기던 넌 수원의 몸을 보기엔 푸른 거 상상적인 그녀데라니 너네들 빛을 연출할 수 없이 그리스도를 했고 넌 맥, 넌 맥, 넌 맥, 넌 난 환불이 좋으니 난 새해, 넌 맥, 넌 맥, 넌 넌 믿을지 생길지 어디에 너 원투를 잃어라 난 원투를 잃어라 넌 맥, 넌 맥, 넌 맥, 넌 맥, 넌 넌 맥, 넌 맥, 넌 맥, 넌 이거 옷이 이제 아까 그 VCR과 딱 연동해서 고맙다! 네, 이렇게 또 약간 락커처럼 변신을 해봤고요 사실 아까는 이제 좀 쑥스러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엑소 노래들 다 눈물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수호 형이랑 카이가 와 있습니다! 엄마랑 멤버들 와 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저 엑소 메들리 괜찮았어요? 네! 수호 형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엑소 메들리 없겠어? 종인아 없겠어? 네! 불러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어느덧 마지막 곡만 남아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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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에일이 있어 더 아름다운 찬열이의 도시 풍경 젤리 젤리 짜루도 젤리 네 그리고 이거 자랑 한번 할게요 어제 여기 있는 거 보셨죠? 오늘은 이거 여기 이렇게 멜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토벤이랑 짜루 이거 한번씩 들어봤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짤을 짙게 만들려고 간식 이렇게 막 줬다 뺏고 그래서 이런 안클 진 오늘 함께 무대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꼭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금방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열이었습니다 자 we are EXO 사랑하십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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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 네 어땠어 아 obrigado поб fim 잘jadi 우리 아빠예요? 못 땄네. 아 우리 아빠예요? 자 일단은 그 셋이서 한 번씩 찍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잡고? 아이씨. 후쿠르 틀었잖아. 이렇게 해 그냥. 하나, 둘, 셋. 해, 넷. 네 이렇게 도시 풍경 서울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진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쉬운 부분도 너무 많지만 다음부터 더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또 얼른 앨범도 내고 더 큰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어땠어 이거? 불어야지 불어야지. 이거 내가 시킨 거 알아서? 아 진짜로? 처음에. 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때 보여줘 이거 해가지고.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아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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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